역사적 항만 대이동에 발목을 잡던 항운노조 생계지원금 보상 갈등이 타결되며 부산항 자성대보도 이전에 물고가 트였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항운노조, 허칠슨터미널 등과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항운노조원 생계대책협의회를 열고 보상지급을 약속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컨소시엄에 추가 참여하는 사업자가 생계지원금을 재분담하기로 하면서 항운노조 측도 터미널 이전에 협조하기로 하고 이달 말부터 이동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